잘 있었냐 고대 연대 니가 여기까지 웬일이냐 그냥 뭐 오다가다 들렀지 뭐 그런데 고대 요즘 이상한 소문이 들리던데 뭐 무슨 소문 얼마 전에 니가 성대한테 밀렸단 걸 본 사람이 있어 자 이제 이 각서에다 지장 찍고 꺼지시지 그래 야 이게 무슨 각서야 연고전 포기 각서다 미쳤어 아니 연전이라고 불리기도 아까워 너랑 안 할거야 무읍